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면도의 백사장포구와 밭개해변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먼저 안면도 백사장포구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백사장포구의 명물 꽃게다리입니다. 여기는 백사장의 멋진 풍경입니다. 여기 종교운 백사장포구의 모습입니다. 타임랩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점심 식사는 보금해집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백사장항을 뒤로 하고 밭개해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밭개해변이구요. 여기 바보커피에 천국의 계단이 있다고 하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카페 내부를 아주 예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여기가 밭개해변을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입니다. 여기가 천국의 계단인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밭개해변의 모습입니다. 일행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백사장포구와 밭개해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